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의 핵심 특징을 비롯해 공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졌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날달 확정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차례로 공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밸류업 사자의 지원 방안은 구차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 수렴입니다.